이낙연 지사가 오늘 고흥군청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브랜드시 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. 이 지사는 고흥군의 파령산 편백숲과 조계산 삼나무숲 조성사업은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사업으로 큰 성과가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병종 고흥군수는 만남의 광장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, 연륙연도교 연결도로망 정비사업 등의 도차원의 재정지원을 건의했습니다.